알바 한번 뛰어야겠는데 어 부담감 공부 스트레스 아 자야돼 자야돼 외출 아 스트레스는 일단 외출 한번 할게요 지은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우리 한번 해변 가자 한숨 잘까 귀를 살핀다 근데 그 ost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뭐 게임 끝나고 볼 수 있는 건가 주말 끝나고 인맨 정리도 할게요 스트레스가 왜 안 날려지니 귀를 살핀다 어 풀필이다 뭐야 풀필 나중에 좋아 하겠지 지은이가 다른 곳 사실 못가요 좀 팔 거 있나 봐야지 와우 팔게 너무 많아요 투명한 유리구슬 유리구슬 받은 거니까 선물은 그거 하지 않겠어 와 12,000원이야 나 왜 이렇게 돈 많냐 이거 이거 나중에 지은이 좀 좋아야겠다 그리고 나 이것도 사야지 어 없네 이거 ost 파는 건가 진주 진주 진주는 나중에 선물 주면 되겠지 홈쇼핑 카탈로그는 왜 있지 아까 그 알바다가 받은 거지 아 수영복 쓸 데 없긴 한데 각설탕을 좋아한다고 지은이가 각설탕이 아직 없긴 한데 그래서 지금 팔면 못 들어 그래 알겠어 안 팔아야지 필요한 거 샀어 이거 하나 나중에 선물 주면 내가 못 듣나 선배 잠만요 싫은데 이게 밤이에요 밤 밤? 아직 얼마 전에 우리 왜 밤을 주냐 갑자기 동물한테 밤 껍질을 먹임 밤 껍질? 밤 껍질? 암튼 그 밤 껍질을 주래 밥 먹자 밤 껍질 먹는다 밤 껍질 먹는다 어 쓰러졌어 지수야 고양이 먹으면 안되나봐 벌써 쓰러졌어 지효야 안돼 그 그만 먹어 얘들아 그만 먹어 밤 껍질 밤 껍질 이게 스킵을 하니까 지수 형 정말 괜찮아? 빨리빨리 모네요 아직도 속이 이상해 그래도 형은 토하고 괜찮아졌지만 닥쳐 진이란 게 그걸 음식이라고 먹이려고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난 네말이 도래님은 안에 있는 사과만 골라 드셨으니까 사과를 좋아해 지은이가 사과밖에 안 먹어 작은 토끼는 사과밖에 안 먹고 쟤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아니면 나처럼 아예 안 먹거나 쟤 시끄러운 고양이 시세 때문에 망할 주인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야 너 참 그런 볶음물을 만들 바에는 그래도 주인이나 너 먹지 사람 근데 씨 스킵 짜증 나네 아 좀 쉬면은 지은이 여깄지? 뭘 봐 뭘 봐 아 지은이 여기 있어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왜 안 나와? 흐흫 흐흫 어 믹스 흐흫 코디하기 해야지 코디하기 어디있지? 잠깐만 나 보자 부담감이 여기 있어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 전공공부 아 스테레스 쌓였네 공원 16절 잠이 지켜본다 주의를 살킨다 오, 민덜레 맞아 피서 아빠 부모님 이혼 하셨어요 주인공 엠 내가 만든 모래성이야 꽤 잘 만들었지? 어? 오오 도시락 먹고 해요 우리 집은 바다랑 너무 먹고 그러면 내년에도 정말? 아빠 말 너무 믿지마 그래도 아빠 정말이야? 주연 싸우지마 8월 20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구만 세탁기에 있니? 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니? 아니 저기 나가면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보일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게임 이거 베란다인데 베란다 있다 해서 어 만났다 교감시동 어? 머리 안 되네 어 뭐야 머린 하지 말자 야채 어 뭐야 안타하네 스트레스가 셀구만 쉬기 아 좋아해 어떻게 하트 두 개 되겠다 조감씨 너 눈 눈을 좋아하는 거 같아 토끼는 눈 우리 공원 가자 우리 공원 가자 힘들래 집에 있기 여기 있니 지은아? 교감시동 지은아 또 있니 여기? 교감시동 부담감 공부해야 돼 지은아 여기 쓰레기 있지? 아니네 털 빗어줘야지 하루 30일입니다 지은아 요리하면 오려나? 어 맞다 교감시동 왜? 눈 옆에 있는데 뭐지? 어 맥스됐다 어? 안개꽃? 어머어머 고마워 8월도 오늘로 끝이구나 또 개강이다 9월 1일입니다 지은이 루트다 사과 드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또 추 사과? 고마워 맛있게 드 사과 좋아하지 지은이 사과 먹을래 지은이 그냥 앞으로 희세가 나한테 뭔가 전해줬을 때 쪽지 남기고 우리 집 앞이나 내 그냥 그 반 앞에 놔두고 갔으면 좋겠어 내 이젤 앞에 짜증나 여기서부터 아예 몰랐어 아 달라요 이제 아예 스타 위에 앉아있어 새하얀 머리카락의 붉은색 눈동자 그리고 머리에 토끼가 달렸어? 왜 앉아있지? 도련님 같다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이다 아 줌지기 인양 같잖아 지은이 눈을 꼭 닮았다 지은이? 지은이는? 지은이가 입사할 곳에 저 토끼기를 달고 있는 소년이 앉아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지은이가 사람이 됐을 레도 없고 설마 정말 한심한 질문이지만 지금은 덜 떠오르는 게 없다 들릴 땐 말 듯한 목소리를 대답했다 응이라니 진짜 사람이 되었단 거야? 움직인다 움직이잖아 내가 한 번 더 대묻자 소년 조용히 고개를 끄달렸다 사과묻고 사람이 된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과묻고 어떻게 사람이 돼? 이게 무슨 마블 사과도 아니고 설마 희재가 준 사과에 뭐라도 들어있었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침착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왔어 하료인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국적인 외모에 토끼기가 달린 소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말을 구사한다 그도 조급해진 거야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지은이인 거야? 소년은 말을 멈추었다 답답하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됐다는 말이야?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을 종잡을 수 없다 삶으로 변하는 토끼 전혀 한국인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유치하게 한국을 구사하기까지 예원님 고마워요 랄라님도 고마워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발 좀 알려줘 너 정말 지은이니? 지금까지 동물 모습이었던 건 게임의 규칙이었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나의 모습 게임? 동물이 무섭이었던 건 게임의 규칙일 뿐이라고? 게임이라니 무슨 게임? 게임의 규칙이라니 무슨 게임이란 거야? 게임 참가자는 총 6명이야 당신을 포함해서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건 당신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지 내 결정? 내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난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해줘 그리고 내 결정이라니 하느님도 고마워요 난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 지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말해줘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게임은 뭐고 참가자는 또 뭐고 내 결정이란 건 무슨 말이야? 지은이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브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규칙 위반이라니 그게 뭐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 집에 있던 해안 동물이 갑자기 사람이 돼서 말을 한다니 이거 이런 거 아무도 안 믿겠지?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루비같이 예쁜 운동자지만 왠지 공하는 그 느낌이 든다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 도연하지 당신은 이 게임의 히로인이야 내 역할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군 게임의 히로인?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져 잠깐! 방금 했던 얘기 제대로 설명해줘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 뭐야 이건 이게 뭐야 뭐야? 와우 얘 잘생겼어 얘 저 두황 색깔도 지소도 그렇고 인간이 돼버렸다고? 거울녀님 고맙습니다 당황한 나는 무슨 말을 꺼냐 할지 모른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당황스럽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입고 있는 특이한 옷들과 이국적인 외모를 봐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하하하하 저것 봐 누나가 당황해하고 있어 하하 누나? 주황색 머리카락 주황색 머리카락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리고 삐쭈 튀어나온 고양이기 지연인 거야? 나이는 기껏해 19정도로 보인다 밝은 주황색 머리카락 때문인지 조금 불량 청소년으로 보인다 에디 지연인 작은 목숨을 흉얼거리며 키가 큰 청년에게 달려가 안긴다 하하 역시 유리구슬 같은 벽안 지혜인가 보다 머리에 달려있는 후끼기를 보니 또다시 현실한 감각이 사라진다 빛이 난다 여긴 저번에 봤으니까 스킵 좀 할게요 저렇게 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흥 동물모습이었을 때는 다들 조용하기라도 했지 이런식으로 그냥 싸웁니다 응 누나 마법이 풀려버렸어 이런식으로 이거 좀 많이 길어요? 여기서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어떻게 이거 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거냐 했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줄이자면 9월 2일 부로 당방 Reverse 洒 은 아멘